경남경제 이슈를 진단하는 경제 전망대입니다.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창원 일부 지역에 대해서 국토부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지 이번 주 결정될 전망입니다. 집값 안정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대진 기자입니다.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의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창원과 울산 천안 등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의 상황을 추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건의에 따라 국토부가 조정 지역으로 지정하면 가격 상승을 막고 시장 안정에도 효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4년 넘게 가격이 낮게 평가되다 올해 오름세로 돌아섰고, 이미 투기 세력이 빠져나가는 추세여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경남 지역의 미분양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주택 현황을 보면 창원 지역 미분양은 3,500여 가구로 한 달 전보다 16.1% 줄었습니다. 경남 지역 미분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창원의 미분양이 줄어들면서 경남 전체 미분양도 7천여 가구로 13.7%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7.4% 줄었습니다. 이 같은 감소세는 외지 투자 유입과 집값 급등에 따른 풍선 효과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통합 창원상공회의소 4대 회장이 오는 17일 선출됩니다. 창원상의는 오는 12일부터 12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고 17일 의원총회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선보다는 단일 후보 추대 형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3년 전 경선 과정에서 후유증이 있었는데다 고론되는 후보 간 조율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